다음 곡으로는 또 새로 내보낸 수록된 곡인데요 호레이스 실버라는 정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호레이스 실버는 연주도 참 좋지만 정말 이 블루스의 기운을 가득 담은 멋진 연곡들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호레이스 실버의 곡 중에 한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블루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니어 블루스 시니어 블루스 is what they call me I'm Is I'm and it m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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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곡들을 들려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재즈를 사랑하시는 재즈팬분들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 재즈 연주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또 재즈 뮤지션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데